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이 탄 배에 왜 풍랑이 일게 하시는가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 만난 이후에 그의 꿈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 못한 곳이 있다면 그것이 어디든지 찾아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의 꿈은 이제 로마에도 가고 또 그 당시에 땅끝이라고 생각했던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습니다 꿈에도 그리던 것이 로마 세계적인 제국의 도시 시돌에서 가려고 한 게 아니라 거기에 가서 황제가 있는 그곳에 가서 그 심장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서 비록 죄수의 신분이었지만 로마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꿈을 이루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수의 신분으로 이제 로마로 가는데 로마로 가는 중에 큰 위기를 만나게 됩니다 14일 동안 바울이 탄 배가 거친 파도와 풍랑에 떠밀려갖고 정체없이 지중해를 떠돌아다니고 살지 죽을지 알 수 없는 14일 2주일 동안 여러분 바다에서 그것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되죠 읽으면서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은 쭉 이렇게 여러분 집에서 1장부터 28장까지 하루에 한번 다 읽어보세요 쭉 한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을 택하셔가지고 이 세계를 어떻게 복음화시키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세워나가는가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쫙 보여요 한 장 한 장 읽는 것도 자세히 읽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떨 때는 한 번에 쫙 성경을 읽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걸 읽으면서 말이죠 사도바울이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데 좀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믿음이 약해가지고 좀 하나님이 편안한 환경을 만들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계속 하나님 말씀을 묵상해 오지만 바울이 주의의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편안한 환경이 별로 없어요 편안한 환경이 계속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바울이 쓰러지지 않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고 붙잡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바울만이 아니라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편안할 때가 없습니다 편안할 때가 우리는 너무 편안한 데 살잖아요 너무 편안해서 다 죽어버렸어요 우리 믿음이 믿음이 아주 온실 믿음이 됐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혼라당 쓰러져버린 믿음이 됐어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 고난당하고 감옥 가고 이런 게 일상이었기 때문에 웬만한 거 가지고는 끝도 안 해요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훈련을 시켜주셨어요 오늘도 보면 바울이 이제 큰 꿈에도 그리던 로마로 가지 않습니까 돈 벌러 가는 것도 아니고 관광 가는 것도 아니에요 놀러 가는 것도 아니고 오직 복음을 위하여 가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그럼 좀 배 타고 가는데 가는 길이라도 하나님 편안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또 풍랑이 일어나요 무려 14일 동안 왜 그러시는가 하나님이 이 27장을 읽으면서 또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우리가 갖게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적용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평탄한 삶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시련이 닥칠 때가 있고 거친 파도가 일고 거센 풍랑이 몰아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인생의 파도와 풍랑이 쌓여 있을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이 풍랑 속에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보면 바울이 이 배 속에 14일 동안 풍랑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셨기 때문에 바울은 두려워하지 않냐고 풍랑에서 이겨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왜 하나님이 자기가 이렇게 로마로 가서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왜 또 풍랑을 만나게 하시는지 그 섭리를 깨닫게 됐어요 이 전에도 또 그렇죠 여러분 예루살렘 가서 복음 전화하는데 또 하나님이 감옥에다 갖다 놓고 로마로 금방 보내준다 놓고 또 2년 동안 거기서 또 감옥에 있게 하세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가 우리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예수 잘 믿는 우리 인생에 그래도 내가 주님 위해서 한다고 최선을 다하는데도 어려움을 주시는가 그것들을 계속 아침에 살펴봤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몇 가지 듣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귀에 가슴에 하나님이 말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인생길을 사랑하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 대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 싶어요 많은 소리가 들리는데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는가 여기 이제 바울이 드디어 로마로 갑니다 내가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겠다 로마로 가잖아요 가이사에게 재판 받고 조금 더 인생을 살고 로마에서 즐기고 그런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 전해야 될 자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로마로 가는데 여기에 책임자가 누구예요 윤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이 로마 군인 백부장이면 백려의 군사를 다스리는 사람이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 정도 되는 사람입니다 육군 대위나 한 소령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지금 중대장은 보통 대위가 하죠 육군 대위나 소령 정도 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바울을 도울 수 있는 몇 명과 함께 또 다른 죄수들과 다 해가지고 로마로 가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해 보면 8절까지 바울이 어디 어디를 거쳐서 어떻게 항의했는가가 쭉 나와요 우리 지명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냥 눈으로만 읽으면 잘 몰라요 지도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아 여기 잘 나오네요 이 바울이 여기서 이제 안쪽에서 떠나서 시리아 시돈에서 이 키프로스 떠나가지고 여기로 해서 오늘 읽어보세요 밤빌리아를 해가지고 이렇게 쭉 걸려서 로도로에서 살몬에 지도에 다 나오죠 이 그레타라고 써있는 그레데 섬이에요 여기 여기 지금 8절까지 쭉 나옵니다 이 말씀이 이 밑에 보면 미항이에요 여기 안 나오는데 여기 미항 여기가 베닉스라고 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미항이고 이 미항에 도착했다고 8절에 나와요 8절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화살표는 아니에요 이걸 3차니까 여기서 시돈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키프로스로 해서 밤빌리아 해안으로 해가지고 쭉 이렇게 안전한 곳으로 로도로에서 삶어내려가지고 여기 지금 그리스 밑에 있는 우리나라는 말하면 제주도 같은데죠 그리스의 제주도 우리나라 제주도는 이쪽에 있지만 그 그레타미트의 미항까지 왔습니다 저 이탈리아로 가는 중인데 로마로 이 미항까지 왔다 그랬어요 미항까지 자 이 미항까지 도착했는데 그 다음에 9절이 나와요 여기서 이제 중대한 결정을 해야 됩니다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성경에 보면 미항에 도착했을 때에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지났으므로 항해하기가 위태했다 그렇게 9절에 나옵니다 여기 금식하는 절기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대속제일을 가리키는데 이때 연대가 정확하게 ad 59년 10월 5일입니다 ad 59년 10월 5일이에요 10월 금식하는 절기 속제일이기 때문에 금방 날짜가 나와요 10월 5일 그런데 이 지역에는 9월 11일부터 11월 11일까지가 이 태풍이 부는 때예요 유라굴라라고 하는 태풍이 부는 시기입니다 우리나라도 7월 달 8월 달에 장마가 오죠 우기가 오고 태풍이 불죠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여기 9월 11일부터 11월 15일까지는 유라굴라라고 하는 엄청나게 무서운 태풍이 불 때입니다 10월 15일이니까 태풍이 제일 많이 불 때예요 거의 불 게 확실할 때입니다 확실할 때 그러니까 항해를 지금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를 이 책임자가 누구예요 윤리오라고 하는 백부장인데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돼요 항해를 계속해서 빨리 가야 되느냐 아니면 태풍의 시기가 지날 때까지 좀 기다렸다가 가야 되느냐 한 달을 기다렸다가 가야 되느냐를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데 9절 이하에 10절 이하 말씀해 보면 이 윤리오가 선주 배의 주인이죠 선주와 선장 그리고 경험이 많은 항해 경험이 많은 바울을 불러가지고 선상회의를 가지는 장면이 남아요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항해를 계속해야 되느냐 쉬어야 되느냐 이때 바울과 선장 선주의 의견이 갈립니다 선장과 선주는 가자 가서 베닉스까지라도 가서 기다리자 어디 갔어요 시도가 금방 없어요 아까 베닉스는 이 정도였어요 지금 미앙은 여기고 베닉스는 여기입니다 최소한 더 가다가 안 되면 베닉스에 가서 쉬면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출발하자 바울은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출발하면 어떻게 돼요 반드시 태풍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다 죽는다 그러니까 가면 안 된다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선장과 선주는 여기 자주 다니는 사람입니다 배에 잘 아는 사람이에요 바다를 그런데 왜 가자 그럴까요 왜 위험을 무릅쓰고 가자 그럴까요 이 사람들이 왜냐하면 로마가 식량이 항상 모자랐어요 인구가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식량이 항상 모자라서 이 로마가 로마 이야기 계속 들어나보세요 지도로 로마 이야기를 읽어보면 이 로마가 이쪽에 이탈리아가 있는데 쌀 대부분은 이집트 이쪽에서 많이 가져왔습니다 이 동쪽이 그러니까 이쪽이 로마 제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기 이집트에 클레오파트라 여왕도 나오고 옥타비아노스 안티우 다 나와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가 그런데 여기 지금 이때가 식량이 모자랄 때이기 때문에 이 쌀이 들어와야 되는데 태풍이 부니까 배가 잘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상선이 그러니까 로마에서 어떤 정책을 썼냐면 이 태풍이 불 때 식량을 가지고 오는 그 식량은 그러니까 9월부터 11월까지는 다른 때보다 가격을 몇 배를 쳐줬어요 그러니까 수지 받는 거예요 이때 가져가면 좀 위험하지만 위험을 무릅쓰고 가면 엄청납니다 가격이 뿐만 아니라 풍랑을 만나서 손해본 게 있으면 다 무너졌어요 로마에서 왜 이때는 안 들어오니까 두 달 동안 식량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때는 굉장히 돈을 쳐주고 손해본 것도 갚아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선주들은 갈려 그래요 가다가 안 되면 아까 저 베닉스에 가서 오라도 잠깐 쉬면 되지 않겠느냐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이번에 가면 반드시 태풍이 분다 물론 바울이 항해 경험이 많기 때문에 태풍이 분다는 것도 알고 있었지만 손장만큼 알겠어요 그런데 누가 가르쳐줬을까요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윤리오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 인생에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의 말에 귀를 기울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누구의 말을 듣는가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주의의 종들을 통하여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말씀하셔요 여러분 누구의 말을 들어야 돼요 세상의 설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기도하는 사람 주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 주의의 종의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게 오늘 이 항해에서 윤리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바울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한 사람은 가자고 한 사람은 가지 말자고 그래요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의 종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에 바울의 말을 무시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들었기 때문에 이 윤리오는 죽을 풍랑을 만나게 돼요 이 배가 바울이 아니었다면 다 죽었습니다 엊그제 독일 비행기 가나 스페인에서 독일로 가다가 프랑스 알프스 산에 떨어져서 전체 승객이 다 죽었잖아요 여기 오늘 보면 276명의 생명이 이 배에 타고 있습니다 276명이 타고 가는데 선장과 선주 이 백부장까지 합쳐서 자기들의 이익만을 위해서 그냥 가려고 그런 거예요 바울 때문에 276명의 생명이 이제 살아나게 돼요 늘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 하나님께 안테나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많은 세상의 소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주의의 종 소리를 듣고 순종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출발하려고 하는 날 아침에 또 보니까 따뜻한 남풍이 부네 그럼 꼬이 마귀가 할 때도요 다 이렇게 조건을 만들어줘요 남풍이 부러요 항해하기가 너무 좋은 날씨야 이 바울이 자신 무슨 저게 하나님 믿는 놈이라고 무얼 그렇더니 풍랑이 일기엔 뭐가 일어 그리고 이제 배를 띄웠습니다 항해가 시작됐어요 그런데 배가 항구에서 떠나 바다로 나간 지 얼마 안 돼서 바로 유로굴로 날아가는 광풍이 크게 일었다고 14절에 나오면 1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광풍이 일어났는데 무려 오늘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14일 동안 계속됐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냥 여기서 이 땅에 있어서 태풍이 불어도 무섭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바람이 너무 세게 분다고 유리창에다가 뭐 붙여놔라 그랬어요 테이프를 십자가로 붙여놔라 유리창에 확 바람에 깨진다 그래가지고 여기 튼튼한 집에 살면서도 두려워가지고 떴는데 여러분 그 망망한 바다에 조금만 옛날 배가 커봐야 얼마나 컸겠어요 그 배에 탔는데 풍랑이 14일 동안 계속 오늘 보면 낮에는 태양도 안 보이고 밤에는 별도 안 보이더라고요 밤낮으로 14일 동안 배가 왔다 갔다 풍랑이 있는데 여러분 얼마나 공포 분위기였겠습니까 그게 계속되는 거예요 20절에 보면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살 소망도 완전히 끊어지고 희망도 보이지 않고 앞길도 깜깜하고 내가 동굴 속에 들어와 있는데 동굴에 끝이 보이지가 않아요 저도 그런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가도 끝이 보이면 희망이 있겠는데 저기 어디라도 끝에 조그만 끝이 보이면 조그만 빛이라도 들어오면 희망이 있겠는데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사람이 절망해요 14일 동안은 계속 그러니까 누가 보기에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거예요 우리 다 죽었구나 이제 여기에 죽었구나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습니다 그 용맹을 자랑하면서 세계를 호룡하던 로마 군인들이 거기 타 있습니다 항해에 대해서는 바다에 대해서는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선장과 선주 배 사람들이 거기 타고 있어요 이 배를 타고 매일 무역을 하던 수많은 전문가들이 거기 다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14일 동안 풍랑이니까 모두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공포와 두려움에 질려 있습니다 공포에 질려 있고 두려움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게 인간 아무 일이 없을 때는 인간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내가 학교 어디 나왔고 내가 어떤 일을 하던 사람이고 대단한 것 같은데 인생의 풍랑이 2주만 불어와도 인간은 두려움에 떨어요 배만 한 3일 아파도 공포에 질려 가지고 혹시 암이 아닌가 배 붙잡고 공포에 떠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이렇게 목표를 하면서 다른 곳에서 이렇게 부격자 생활도 하고 하면서 보면 정말 건강할 때는 대단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회적으로도 대단하다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암에 걸려 가지고 병원에 입원해서 신방을 가보면 제가 아들볼밖에 안 되잖아요 분목사 할 때 손잡고 울어요 울어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저 사람이 건강할 때 저때 저렇게 겸손하게 하나님 붙잡고 친한 생활을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 대단한 것 같은데 병원에 걸려서 수술을 앞두고 있으면 다 애가 되고 아무것도 안 해요 인간이 대단한 것 같이 보입니까 저쪽에 저 청와대 쪽에 앉아있는 양반들 뭐 국회에 가서 있는 양들 대반한 것 같아요 배만 3일 아파도 공포에 질리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2주 동안 풍랑이 일어나는데 276명 중에 275명이 공포에 질려서 우리는 죽었구나 그러고 소망이 끊어졌는데 딱 한 사람은 달라 평안한 사람이 있어요 평안한 사람 우리 교회 옛날에 성곤아 목사님이 있었는데 공수부대에 군목을 했습니다 낙하산을 타고 이제 짬뽀를 하고 떨어지고 그런 사람인데 이 공수부대 친구들 이렇게 보면 낙하산을 많이 탄 사람도 비행기에서 많이 떨어진 사람도 비행기 타고 뛰어내릴 때는 다 얼굴이 약간 두려움에 있대요 불안한 불안해 왜 이거 안 펴주면 어떡해요 안 펴주면 도로 올라갈 수도 없고 죽어야 되잖아요 다 불안했는데 그 친구들이 보면 한 사람만 마음이 평안하다는 거예요 평안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누구냐면 목사님 왜냐하면 맨 처음에 60kg짜리 모래주머니를 떨어뜨린답니다 낙하산 날아가지고 그럼 이제 바람이 어디로 부나 풍랑 풍향을 익히려고 뛰어내려요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뛰어내리는 사람이 목사님이래요 왜 목사를 뛰어내리게 하는지 목사가 뛰어내리대요 목사를 믿고 그러나 보죠 다른 사람 자꾸 나 불안해 있는데 내 아는 분도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사기에 목사님은 얼굴이 자기들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평안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함께 계심을 확신하기 때문에 낙하산이 안 펴지면 하나님이 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떨어져 죽으면 순교에서 천국 가니 할렐루야 그래서 얼굴이 편안한 거예요 275명이 다 여기 지금 공포에 질려 있는데 이 사람들을 보니까 한 사람만 아니에요 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바울이에요 여러분 공감보험 속에서도 기억나죠? 제자들이 타고 가는 배가 풍랑 일어나가지고 제자들이 다 어부잖아요 어부 배 전문가들이 바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공포에 질려가지고 보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배 밑에서 주무시고 계세요 배가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우리의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가서 깨우잖아요 예수님이 탄 배에도 풍랑이 일어나요 예수님이 나오셔가지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인생에 풍랑이 일어나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잔잔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잔잔케 23절 25절 읽겠습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평안한지 23절 25절 시작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도 14일 동안 그 배의 풍랑에 있지 않습니까? 고린도 후서 12장에 보면 자기 인생을 정리할 때 보면 내가 여러 번 바다의 위험과 그런 말이 나와요 바다의 위험 속에 있었다는 게 그중에 하나가 바로 14일 동안 최고로 공포 분위기였는데 이 14일 동안 낮에 해도 안 보이고 별도 안 보이는 시커먼 하늘에 바람이 부는 그때인데 그 배에 혼자인지 알았는데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이제 꼼짝없이 죽나? 아니지 하나님은 나를 로마로 가서 복음 전하게 해 주신다고 했는데 그런 마음도 있었겠죠 인간이니까 연약해 줄 수도 있고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날 어느 날 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 곁에 어떻게 했다고요? 서서 여러분 그거 보세요 23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 내 곁에 서서 어젯밤 밤에도 막 풍랑이 일어나니까 앞이 뭐였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가족은 물건까지 다 버릴 정도인데요 살아남기 위해서 배를 가볍게 하려고 그런데 거기에 혼자 있는지 알았는데 누가 계셨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곁에 서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감옥에 2년 동안 있을 때에도 그때도 바울이 감옥에서 기도하는데 누가 있다라요? 하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계셨다랬어요 서서 이상해 바울이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이 서서 계시네요 사도행전은 스테반이 순교할 때에도 예수님이 하늘 보자 해서 일어서서 계셨다랬어요 누가 갔은 사도행전에 보면 다 서 계세요 서서 계시면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14일 동안 아마 폭랑이 일어나니까 바울도 인간인지라 불안하고 두려운 마음이 약간 생겼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죠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면서 네가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다 가이사 앞에 살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살아가지고 로마로 가야 돼요 바울은 중요한 걸 깨달았습니다 자기가 지금 폭랑 속에 있고 살지 죽을지도 모르는 가운데 있지만 이 배 속에 276명 자기들만 타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배에 누가 함께 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타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의 배에 폭랑이 올 수 있지만 그 폭랑이 올 때 여러분 절대 혼자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 붙잡고 여러분의 배에 길을 붙잡고 여러분 안전한 항구로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폭랑을 잔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 늘 내 곁에 계시는 하나님 살아계시는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고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에 체험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잊지 마세요 폭랑 가운데 누가 함께 계세요 항상?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언제까지 계신다 그랬어요? 세상 끝날까지 믿습니까? 여러분 인생께서 살아갈 때 혼자가 아니에요 누가 항상 나의 등 뒤에 계세요? 하나님께서 계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세요 내가 믿음이 없어지면 안 보여요 안 느껴져요 나 혼자인 것 같아요 나 혼자인 것 같이 느껴집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 막 쓰나미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혼자라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비록 풍랑이 오고 해일이 오고 쓰나미가 와도 누가 나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확실히 믿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누리는 평안은 잔잔한 바다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에요 풍랑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누릴 수 있는 평안 그 평안이 여러분에게 이 시간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설결 마치려고 그러는데 도대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배 타고 좀 로마에 가서 복음 전화를 내면 좀 변환하게 가게 해 주시지 유리굴라가 좀 오다가도 바울배가 오면 싹 좀 이렇게 좀 해 주면 안 됩니까?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해 주실 때도 있어요 풍랑이 오다가도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그냥 싹 없애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때는 더 센 풍랑이 오게 하실 때도 있어요 그때는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로마 감옥에 이전이 있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죠 내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주의를 열심히 하고 기도하는데도 내 인생에 풍랑이 몰려올 때는 거기에는 내 인생을 향한 풍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 그랬어요 그 뜻 오늘 이 말씀해 보면 왜 하나님께서 풍랑을 주셨냐면 첫째는 지금 바울이 뭘로 가고 있습니까? 거기에 죄수로 가고 있어요 죄수들 여러 명을 끌고 로마로 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압송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책임자가 율리오라고 하는 백구장이에요 거기 선주와 선원이 볼 때도 다 죄수들이에요 형편없는 자들로 이렇게 내리깔아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백구장도 바울 말 듣지 않고 선장과 선주 말을 들었어요 그렇게 가는데 여기 풍랑이 일어났는데 모두가 두려워서 벌벌 떠는데 사도 바울만 두려워하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일어나서 안심하라 너희들 한 명도 죽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 밤에 내게 말씀하셨는데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로 믿는다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바울을 한 사람의 죄수로 보던 율리오와 거기 군인들과 선장과 선주와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풍랑이 일어났기 때문에 바울을 죄수가 아니라 굉장히 비용한 인물로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27장을 읽어보세요 누가 지도자가 돼요 나중에? 죄수가 지도자가 돼요 이 배를 완전히 지배하는 자가 누가 돼요? 사도 바울이 됩니다 사도 바울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려고 풍랑을 일게 해 주셨어요 두 번째는 이 풍랑은 로마 사역을 위한 준비입니다 로마 감옥도 준비였지만 여기도 준비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율리오는 바울을 데려가서 로마 황제에게 재판받고 싶다고 했잖아요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율리오는 지금 굉장히 죄수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풍랑이 일어나고 사도 바울이 자기는 평안하면서 한 사람도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너를 살려주신다고 말씀하셨다 다 이야기를 해서 276명이 한 명도 죽지 않고 다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율리오의 마음 속에 사도 바울은 죄수가 아니에요 그 바다에서 봤어요 14일 동안 풍랑이 일고 하는데도 이 사람은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저 사람 있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율리오가 알게 돼요 그래서 로마의 바울을 압송해 갔을 때 이제 그 책임자들에게 바울을 인수인계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때 이 이야기를 다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28장 내일 우리가 살펴볼 말씀인데 이 로마에 가면 그냥 차지찬 감옥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율리오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2년 동안 집을 세워둬서 연금 상태에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 이 풍랑 때문에 율리오가 이걸 보고 아 이 사람은 비범한 사람이다 죄수가 아니다 이걸 깨닫고 로마에 가서 이야기를 해가지고 2년 동안 집을 세워둬서 거기 살았는데 이제 내일 말씀을 보겠지만 거기서 자유롭게 오가는 사람들을 다 만나 연금 상태만 있지 그 로마에 가서도 다 사람들을 만나고 유대를 만나면서 보금은 전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그런 사역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풍랑이 일기하고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지도자가 되게 하심으로 백부장이 이 사람이 비범한 사람이구나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또한 바울 자신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확실한 체험을 갖게 했습니다 물론 바울은 체험이 많은 사람이에요 이것저것 체험을 많이 했지만 14일 동안 바다에서 그냥 완전히 죽게 생긴 그 상태에서 이제 죽었구나 하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에게 가서 보금을 전해야 된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하나님 살려주신 것 그걸 기억할 때 사도 바울은 정말 인생이 잊지 못할 하나의 확신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내가 배 타고 풍랑 속에 있을 때도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구나 이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때로는요 우리 신앙이 배밋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지 안 살아계시는지도 모르고 기도는 하지만 무슨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맨날 그 정도 그냥 살아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막 진짜 죽을 거비가 여러분 인생에 찾아오고 그 가운데 막 죽기 살기로 여러분 기도하다가 하나님 응답받고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 체험하면 그게 여러분이 평생의 체험이 돼요 평생에 그러니까 다니엘과 사도랑매사 아벤누고도 한번 보세요 다니엘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주님을 섬겼는데 어디 들어가요 사자구에 들어가요 사도랑매사 아벤누고는 어디로 들어가요 용광로에 들어가요 용광로에다가 그 뜨거운 용광로에 갖다 저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용광로에 집어던졌더니 집어던지고 가만히 바벨론 왕이 보니까 세 명을 집어던졌는데 거기 몇 명 있어요 네 명 있어요 네 명 할렐루야 누가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계세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용광로 속에 하나님 함께 계세요 그럼 사도랑매사 아벤누고가 여러분 용광로 속에 집어던졌는데 거기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살아나왔는데 이 체험이 평생 동안 체험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아마 죽을 때까지 흔들리지 않았을 거예요 다니엘도 보세요 사자고래에 갖다 집어던져버렸어요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가 잡아먹으려고 오는데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살아났습니다 사자입을 막으셨어요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고래에 안 들어갔으면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자고래에 들어갔기 때문에 사자입을 막으시는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병생 동안 잊지 못할 체험을 한 겁니다 할렐루야 사도바울도 마찬가지 14일 동안 완전히 죽게 된 상태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옆에 서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평생 잊지 못할 체험을 했습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도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그래서 그런 인생의 풍랑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절대 하나님 잊어먹지 않고 평생 신앙생활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 인생의 풍랑이 일 때는 하나님에 뭐가 있다고요? 뜻이 있어요 뜻이 오늘 파울에게도 뜻이 있듯이 그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풍랑 속에서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므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은 크게 하시라는데도 진짜로 크게 안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풍랑 가운데 있을 때 혼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곁에 계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풍랑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계속 새벽에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붙잡고 승리하게 하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풍랑을 주셨을 때는 우리의 영적 육적 유익을 위해서 주신 게 분명해요 풍랑 후에 주실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을 기대하면서 승리하게 하소서 두 가지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